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그동안 스페셜 방송이 나가고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반가운 마음만큼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의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30여 년 전 당시 조선사람보다 조선사람을 더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190여 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비전 펠로우십의 황환영 대표님을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실 저는 듣고 알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비전 펠로우십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나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 펠로우십은 2001년도에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고요. 주로 동북아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펠로우십은 최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우셨는데 한국의 온두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고 치과의사로 계시다가 15년간 중국 선교사로 가셔서 헌신하셨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그분이 동북아 선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캐나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죠. 이민을 오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은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셔서 선교한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자비를 들여가지고 캐나다 선교사님들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98명 정도가 한국에 나가신 것을 알게 됐고 그 자료를 모은 것을 가지고 2011년도에 비전 펠로우십 안에 있는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을 설립하게 되신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전 펠로우십, 특히나 캐나다에서 비전 펠로우십에서 하고 있는 어차피 선교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활동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사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저희들의 목적은 동북아 선교가 목적입니다. 동북아 선교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을 부설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약 한 500명 정도가 관람을 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널리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 오시고요. 호주, 뉴질랜드, 또 유럽, 한국 이런 데서도 많이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이 지금 이토비코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이쪽에 오셔서 방문을 하셔서 전시관에 들르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캐나다 선교사님들 그 흔적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후손들도 우리가 찾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북아 선교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정기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캐나다 선교사 기념 전시관을 개관을 해서 지금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2011년에 개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최장님에 의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그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나요? 1888년도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으로 캐나다인으로서 한국에 오세요. 그 뒤로 198명이 130년 동안 꾸준히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제 때 전댕 당시에 추방된 5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헌신하고 계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실 역사가 되게 기네요. 한 130여 년이라는 역사가 그 세월이 지금 증명을 해주는 건데 사실 저희가 그 해외 선교사라고 하면 한국에 있을 때 얼핏 미국 사람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선교사. 그런데 캐나다에도 그 많은 분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 모든 방대한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 제1동포 캐나다 선교사 전시실을 열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작년 9월 달에 캐나다인 노 부부 한 분이 한 커플이 저희 전시관에 방문을 하셨어요. 네.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하고 부인이신 프리실라 앤더슨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죠? 자기네들이 일본에 가서 제1동포를 위해서 선교노라. 본인들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가를 여쭤봤더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제시해 주신 그 자료를 토대로 캐나다 장로교단 아카이브스에 가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1927년, 약 9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또 34분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셔서 일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1동포분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이 자료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벤쿠버에 지금 생존에 계신 글랜데이비스 목사님이란 분하고 또 이제 맥힌토시 목사님의 부인이신 클라라베스 맥힌토시라는 분이 생존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벤쿠버에 가서 만나 뵀어요. 아, 직접 찾아뵈셨어요? 네네.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네들의 시스토리를 얘기해 주시고 또 그동안 일본에서 사역하신 모든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는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또 여정이 시작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제일 처음에 제1대한기독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인교회를 뭉뚱그려서 조직한 약자로 하면 KCCJ라는 단체의 총무님이신 김병호 목사님을 만났고요.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신 데이빗 맥힌토시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농포를 위한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런 히스토리를 거기서 듣게 된 것이죠. 네. 어찌 보면 사실 그 목사님 두 분이 방문하셔서 우리 황 대표님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모든 역사들이 묻힐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마 이 역사는 저희가 최초로 발굴한 역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캐나다 선교사님께서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가 계시는 제1동포들, 결국엔 우리 동포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인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 많은 헌신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네. 그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1동포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신 분은 역사적으로 1882년도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선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셨다가 일본의 그 신문물을 보고 자기가 일본에 남아서 이제 이것을 배워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조정의 윤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쯔다센이라는 일본의 농업학자 그분의 제자가 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네. 그래서 개정하면서 세례받고 이분이 학자니까 바로 세례받자마자 이 필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미국 성성공회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성경 번역을 시킵니다. 이수정 씨를요. 이수정 씨를.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을 번역을 하고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을 이분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좋은 종교가 있으니까 미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우리 조선에 와서 이 좋은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쓰게 돼요. 이 편지를 읽고 미국 감리교단의 아펜셀러와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이 네. 언더우드. 4년에 일본을 거쳐서 이수정 씨를 만나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말을 3개월을 배우고 또 이분이 번역한 성경 책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1908년에 평양에 계신 정일로 장로님이라는 분하고 일본의 YMCA에 계신 김정식 총무님하고 두 분이 만나가지고 유학생들이 약 그때 한 800명 정도가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YMCA도 설립하고 동경교회를 1908년에 세우게 되죠. 올해로 동경교회가 세워진 지는 110년 됐습니다. 딱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1925년도에 연합교단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캐나다 장로교단의 3분의 2와 감리교단과 해중교회가 한 교단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영 목사님은 그 노선에 가담을 안 하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일본에 거쳐서 일본에 와 있는 한국에 있던 자기의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울면서 자기네들의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캐나다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돌아오셨는데 마침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그러면 우리 제1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좀 가서 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분은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캐나다 교단에서 파송을 해주신 격이 되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캐나다 선교사 특히나 이 제1동포를 위한 캐나다 선교사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그 루터영 목사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분이 1927년도에 일본 고베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뒤로 이제 90년 동안 34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특기할 분은 이 루터영 목사님이 가셔서 많은 일본 전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1934년도에 제1동포만을 위한 교단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1940년도에 이르기까지 약 한 62개의 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약 한 4천 명. 일본에요. 그리고 9개의 유치원을 세우고요. 24개의 야간학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태평양 전쟁이 나오면서 다 추방당하죠. 전쟁이 끝나고 1949년도에 다시 이분이 고베로 돌아와서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재건을 해줍니다.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특기할 만한 분은 그 뒤로 이제 존 매킨토시 목사님이라고 이 부부는 1961년도에 오사카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요. 특히 이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것은 제1동포들의 인권. 일본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한국 사람들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 인권을 위해서 싸웠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은 지문날인 철폐운동. 이것을 해서 전 세계인들의 지지를 얻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계속 일본 정부와 재판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2001년도에 암을 얻어서 여기 돌아오셔서 3개월 만에 돌아가세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고를 고향인 구엘프와 한인장로교회 토론토에 있는 한인장로교회 그다음에 오사카 있는 교회 이 세 군데에 묻게 됩니다. 나눠서요.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분은 후쿠오카에서 그랜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한국분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고 또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 부부 이분들은 이제 나고야에서 사역을 하셨고 일본 정부에서 한인들에게 땅이나 이런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양론 같은 데 허락을 안 내줍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인들은 돼요. 외국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이 자기가 이사장이 돼가지고 양론과 유치원을 건립을 해주죠. 나고야에. 그래서 한인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네.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제1동포들이 해야 하는 그런 거에는 아무래도 제한적이었는데 캐나다 선교사님의 어떤 힘을 빌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저희 동포들에게 제1동포들에게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제1동포 캐나다 선교사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34명의 캐나다 선교사님이 아직까지도 헌신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시실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제1동포 캐나다 선교사 전시실은 9월 22일 날 저희들이 개관을 했고요. 그동안 제1동포 선교사들이 사역하신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시면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전시실은 어디에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내한캐나다 선교사 전시실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거기에 가면 저희가 지금 캐나다 선교사 기념관에서 다른 것도 보고 또 함께 제1동포 캐나다 선교사 전시실이 또 옆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물 전시실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올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임스겔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신 지 1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대사관의 신맹호 대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전시관을 방문하시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우리 같이 도와줄 일이 없는가 여쭤보셔서 제가 올해 130주년 되는 해니까 같이 기념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셔가지고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저희 이렇게 세 군데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3일 날 뿌리 깊은 우정이라는 주제로 캐나다 선교사 내한 13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시회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오타와 한국문화원은 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1월 11일까지 전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싶으면 오타와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전시실을 저희가 방문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전시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캐나다에 있는 모든 주도별로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헬리팩스 지역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는 벤쿠버에서 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 R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에드몬톤, 캘거리, 몬트리얼 이런 데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으면 직접 전시회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관람을 하셔야 그 많은 자료들을 직접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관람을. 꼭 그런 일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전 펠로우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순회 전시회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내년은 이제 우리나라의 침내교를 전해주신 말콤 패닉 선교사님의 내한 130주년 기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관련 행사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동북아 지역에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뿌린 흔적들을 우리가 또 찾고 있고요. 또 많은 그 학술대회나 이런 계획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캐나다에 보면은 저희랑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죠? 친구이고. 그런데 참전용사들만 생각을 했었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한국 동포들을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역사 속에서 많은 헌신들을 하셨다는 거를 새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알게 되고 또 감사를 전하게 되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사실은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비전펠러십에 방문을 하셔서 많이 이제 좀 관람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후손들이 이런 문화유산의 뿌리를 잘 전수받아서 특히 주류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활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교를 초월해 캐나다 선교사들이 북한 지역에 남긴 보금화와 근대화 또 민족해방에 기여했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의 근대화 또 기독교 사상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들의 헌신은 잊지 말고 신앙적 유산을 계승해 나가서 계속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